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다. 왜요? 이게 신발 못 신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야. 신발 하다가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사람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나 오늘 차임표 씨 매력에 푹 빠지는 것 같아. 인표사랑! 인표사랑 팬클로그룹으로 가입했습니다. 인표사랑? 저도 가입했어요. 오늘 가입했습니다. 차임표 씨 매력에 빠져가지고 인표사랑. 오늘 어린이날 특집 마지막 레이스는? 뭡니까? 어린이들이 런닝맨 미션 중에 가장 좋아했던 꿈 중에 하나죠. 진짜 낙상대공이야? 딱지치기. 예! 악취! 아 근데... 딱지 하나씩 다 받으셨죠? 그러면 아까 미션에서, 미션들에서 봉투를 받으신 분한테 혜택을 드려야겠죠? 딱지 교환권이기 때문에 1대 2대입니다. 5등은 4등하고 겨루시고,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4등하고 5등은 이긴 팀이 3등하고 겨루시고, 3등하고 이긴 팀이 2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등하고 겨승전을 받게 되는 거구나. 그냥 끝났지? 딱지 하나 더 필요 없으시죠, 김종국 씨? 그냥 우승이라면 하면 되겠네! 딱지! 그냥 없으잖아! 그러니까 1등이 완전 유리하네. 진짜 유리하네. 우승이네. 1등이라서 유리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유리한 거예요. 죄송해요. 나라도 유리한 거라고. 1등이라서 유리한 게 아니고, 나기 때문에. 맞죠. 딱지와! 됐다. 사우도 빨리. 아시죠? 야, 빨리 들어가서. 언니? genes- 혁신오미 이렇게 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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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지가. 이게 딱지 자세가 있어요? 이게 장훈이 교수님이 무슨 연말 때 지내신거에요? 신발은 포인트에요 신발. 이게 너무 잘.. 왜 이렇게 잘해?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개리가 이게.. 진짜 잘해. 뒤에 왔다. 드디어. 이거 찬스야. 맞출 수 있죠? 맞추기만 하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이거 못 맞추면 또 망신.. 위에서 아래로 형. 그렇지! 꿈이 이상해. 꿈이 이상해. 정확하게 여기를 연을 다 맞춰야죠. 야 쟤 잘하는게 뭐야. 농구 농구 농구.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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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거야? 4등 팀. 슬립. 진짜 잘하는거구나.. 아니 다 끝난겁니까?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야, 그럼 우리는 왜 뒤에 한 번에 말해야 돼? 안 그러면 대리한테 무조건 넘어가요 아, 그렇게 잘 치는구나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자, 아우론 세영 알아가 아우론 세영 알아가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이게 막 자주 던지면 힘이 빠져요 어... 우와 오원 아우 역시 역시 여우씨, 도도로 온다, 좋아 됐어! 역시 물론 탈락받았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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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은 끊기 아 그게 저 파워가 없어져 오우 움직이지 않게 나 움직이지 다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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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그거 그렇지 장훈이 보다 낫다 야